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성경 출혈귀 12장 37절로 42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출혈귀 12장 37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선이 라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유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급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급에서 쫓겨남으로 지치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조선이 애급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급당에서 나왔은 즉 이 밤은 그들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조선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부협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광복절 개념주의를 보내면서 반전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반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전 반전이라고 할 때 이 반전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일어나면 대반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반전이라는 것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막 일어나죠 어쩌다가 복권 하나 샀는데 로또가 당첨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생 반전 인생 반전이라는 용어를 뛰어넘어서 인생 뭐? 그런 거는 잘 안 해 인생 역전 반전을 뛰어넘어서 인생 역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서도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 이 반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계기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해석할 때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계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신앙 생활도, 삶의 현장도 막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잠깐 복습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출애굽이라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내용을 말씀했는데 그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뭘로? 죽음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반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죽음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그러니까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심지어 짐승들의 척거까지 다 심판하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로 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들이 다 죽으면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땅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침을 주셨죠? 그 지침을 주셨는데 6월절에 대한 지침을 줬어요 6월절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집에 문설주 좌우에 그리고 임방에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집 안에 있는 거야 그때 죽음을 내리는 재앙을 내리는 심판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 심판의 재앙이 뭐다리라? 넘어가리라 그걸 한문으로 6월이라고 그래요 주륙기 12장 19절을 말씀하고 있죠 밤중에 여왁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첨난 것을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개가 찐 장가장의 첨난 것을 다 쳤어요 주륙기 12장 6절, 7절, 13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보면 6절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저가 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13절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해석법이 있다고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해석법에 구약과 신약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옛날 약속이라 해서 구약이라기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인류를 죄와 사망의 마개의 종된 자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인의 후손이 와서 구원을 드리겠다 나중에 이사회를 통하여서는 이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서 구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다 감춰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삼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뭡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또는 가난한 사람의 비둘기 이런 짐승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형이고 이것은 예표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신약에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니 그 실체는 한마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제 베풀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사촌 내지 6촌 이종 동생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보니까 요한봉 1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온대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우리 세례에 대한 상식이 있죠?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싸움을 받아야 됩니다 죄 아니면 나는 구원 받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싸움을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런 등등의 의미 그러니까 죄인이 죄 싸움을 얻기 위해서 또 얻은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상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름이 아닌 세상죄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의 대숙의 은혜를 입고 나가는 자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에 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의 대반전의 역사 어린 양 잡아서 이뤘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지금부터 나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반전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6월절의 역사 속에 애국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아들 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정이 60만 명가량이다 그랬습니다 자 37절 38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숙고시르니 유아의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치의 그들과 함께 하였다 자 여기 장정이란 말은 군인을 제약합니다 군인 레이지파를 뺀 군인을 세워보니까 약 60만 명가량이라 했는데 민숙이에 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민숙이 2장 32제로 보면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민이 아닙니까? 선민이 구원받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문제는 잡족이 누가? 잡족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잡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에요 이 잡족은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에 그 나라에 수많은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 가까운 나라 중국이 엄덩이 땅땅이 크지 않습니까? 중국은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이 중국의 주류를 이루는 족속이 이스라엘의 선민과 같은 족속이 누구예요? 한 족이잖아요 한 족 알죠? 한 족 이 한 족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요 55개 가운데 54개 소수민족 그것들은 잡족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전까지는 정책에 있어서 그래도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피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조선족 같은 경우는 연변의 조선족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간판을 새기는 데도 보면은 한글로 이렇게 간판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중국 공산당이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 한족의 언어 한자가 이게 표준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한자로 쓰고 그 밑에다 조선족 자치구 연변 자치구 이렇게 쓰라고 어디에 뉴스 안 나옵니까? 잡족! 잡족이 이스라엘 선민과 함께 나갔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방인이요 우리는 잡족이야 잡족 잡족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이방인 잡족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지붕이 떠나다니 아멜루야 잡족인데 구원 받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범주가 어떤 것이냐에 말했어요 미리서 말해보세요 옆사람은 착각하지 맙시다 유대인들의 착각은 뭐였습니까?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잡족이 나왔네? 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갔을까요? 같이 사는데 유대인들이 난리법석이요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막 재앙이 내려도 유대인들은 막 멀쩡하고 그걸 이제 본 거죠 옆에 있는 이 애국 잡족들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쩌습니까? 막 갑자기 양을 잡아 그러니까 어이 뭐 잔치 있어? 이 나라가 힘들고 혼란한 상황에 아니 잔치가 아니라 여차저차 여차저차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잡아서 뿌리고 바르면 그 집에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안 내린다 했소 이것을 이 잡족들이 듣고 보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소수의 잡족들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같은 것보다 값진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 말씀 속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심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다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라 누구든지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안 믿는 저 사람 보고 술 먹고 있는 저 사람 보고 조금 세상에 개차반처럼 살고 있는 저 사람 보고 밀어서 너는 지옥과 안 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돼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데 그야말로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대적했습니까 그런데 사도인정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다메색 가다가 주님 만나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바울이 되면서 정말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편지 히브리스까지 하면 14권 정도 되는데 이 편지 신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편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두말할 것이라고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를 자세히 보면은 성도를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어 그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 먼저 로마 학교에 편지를 보낼 때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아서 하나님이 잡족도 구원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주님 기쁘게 하고 뭔가 이럴 때가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버림받은 자 그런데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최고봉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로또 이야기네 로또 당첨되어가지고 팔자 피운 겁니까 암은 자식이 출세한 겁니까 뭐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최고봉입니까 오늘 저기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어주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제자 이제 디모델을 길렀잖아요 그리고 디모델을 목회를 계속하고 사역을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디모델 전서도 쓰고 후서도 쓰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근데 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쓴 거 아니겠습니까 전서는 먼저 쓴 거고 근데 이 디모델 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디모델야 디모델야 너 정신 차려라 너 앞으로 목회하면서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못한다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델에게 가고 나는 죄인 중의 괴수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차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많은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속 썩인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교회가 엄청 속을 썩 있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1장에 보면 거기에 시작하자마자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네 가지 당파가 있다고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크리스토파, 쪽파, 대파, 양파 그렇게 한 예수를 믿는데 파당을 지어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자가 제일 속 썩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기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거 성령 안에 하나 된 거 가장 기쁘고요 제일 속 썩인 거 끼리끼리 노는 거 파당 지는 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속 썩인 거예요 바울도 제일 속 썩인 거 속 썩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전서도 보내고 후수도 보내줘 그런데 이번에는 후서 뒤에 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고린도 후서 후서를 보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야야 너희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나 봐라 나 나 죄인 중에 괴수 아니냐 나 같은 이 괴수도 예수님 믿으면 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죠? 고린도서 5장 1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젠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일부 때보다 조금 아멘이 크네 그런데 거기에 한 한 10%나 좀 더 올려서 해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담배 못 끊었는데요 나 예수님 믿기는 믿어요 담배는 못 끊었어요 나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요 나 여전히 한 잔씩 하고 있는데요 아니 나 회식하면 나 집사여도 내 밀면 맥주 한 잔 먹는데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샤것이 되었더다 이 말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알아야 돼 구원을 알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으면 나는 죄의 종 마계의 종 아니라 의의 종이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분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세 것이 되었다 이것은 첫째 세 사람의 신분 변화를 이야기하는 말씀 로마스 6장 17절 18절 그리고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16 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원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뭐가 되었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계속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수다 이 여절 수다 왜요? 자 우리의 신분이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먼저 아까 이제 구원의 3단계를 이야기했죠 구원의 3단계를 보면은 첫째 칭의 의롭게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이 그렇게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거기 아까 로마서 6장 12, 12절 말씀에 어째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되었다고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알렐루야 여러분 이건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성화를 여러분 거룩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거룩해져 변화돼 아까 이야기한 거 술담이 별것도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도 술 안 먹어 안 믿는 사람도 담배 안 피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아무것도 신학으로 논할 것이 못 돼요 그것은 사실 저 밑에 담겨요 왜? 안 믿는 사람도 안 먹고 안 핀대? 이 거룩함 이 성화라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알렐루야 예수님 담고 성령의 열매 열매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참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게 성화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삶의 변화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 변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아직도 못 이루어지지 선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지가 조심하라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이 뭡니까?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영생이로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생을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합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더다? 새것이 되었더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겠죠 계속해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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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작쪽 이야기했어요 작쪽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역사 속에 일어난 이 반전은 때가 차야 일어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가 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장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어쨌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 나오는가 말씀을 하신데 그게 장세기 15장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 봅시다 장세기 15장 13절로 14절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뭘? 네 자선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선을 괴롭히느니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랄지며 그 후에 내 자선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큰 비전을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방에 개기되고 낙은해야 되고 그 종살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400여 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이 증거를 하고 그들은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40절로 41절 뭐라고 해요? 성취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선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0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나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단히 위대한 민족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이 왜 위대한 민족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자자손손 계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촥 세월이 흘려서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하셨다는 요셉을 애굽에 종사리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가동을 합니다 요셉 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요셉이 보드바를 종사를 합니다 나중에 모함으로 감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교의 총리 되는 역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환경이 바뀌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형통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세기 39장 2절 3절 23절 말씀해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드바를 집의 이야기죠 23절 다 같이 시작 간수양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41장 38절 또 말씀해 보겠어요 시작 바루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요셉을 불러가지고 바루의 꿈을 꾸게 꾸었는데 그 해석을 애굽의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될 텐데 경제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꿈의 해몽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그 불신자 바루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루왕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이제 삶이 애굽에서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 요셉과 형제들의 이 다른 점이 나와요 정개봉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실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막 벌벌벌 떨죠 벌벌벌 그때나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또 그 형제들이 보복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나 요셉은 한결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장식의 45장 5절 말씀 보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여러분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시학을 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요셉은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원한 복수 갚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죽었을 때 똑같아요 장식의 49장 20절 20절에 말씀해 보면 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달라요 달라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요셉의 정말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형제들 용서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주시고 그리고 약속에 대한 가난한 땅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요셉은 믿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민족의 비전 이 민족의 비전으로 이제 자기 가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다 그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죽잖아요 110세에 죽인데 죽음에서 남긴 유언을 보면 저는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민족을 저 약속의 땅에 나라를 세워줄까 그것을 얼마나 요셉이 믿었는가 그 민족에 대한 비전이 강했는가를 유언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선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반드시 자기들에게 줄 걸 믿고 거기에 자기 나라를 세워줄 것을 믿으면서 그때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자기 해골을 수습해서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요셉이 110살에 죽으면서 유언한데 337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력을 시킬 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취력을 시킬 때 그 바쁜 상황 속에서 요셉의 이 유언 따라서 해골을 수수해 나갑니다 이게 유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고 신앙을 계승하는 그 위대함이에요 주력기 13장 뒤에 보면요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선으로 단단히 맹서하게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337년 뒤에 이루어진다니까 그리고 모세 죽어요 광야 40년 지나고 죽어요 그리고 여우수화가 다음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여우수화가 또 이 언약을 계승을 합니다 여우수화자가 24장 끝에 나와요 여우수화의 죽음과 함께 끝에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옵니까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선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배에 그시타를 해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자선들을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선이 키워비 되었더라 이때는요 약 415년 뒤에 요셉 사후 415년 뒤에 요셉을 바난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가 산 그 밭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괜히 1등 민족이 아니에요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을 괜히 추앙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우와 하나님을 경유하며 여우와의 언약을 믿으며 그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뭘 물려주고 있습니까?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위대인들은 물려주지 않아요 다 교회라든가 사회에 또 기부재단에 기부해버려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록필러 세계 최고 부자 록필러 현대부자 빌게이츠 그런가 보면 주식의 대가 워런 버핏 자기 모든 재산을 국가에 사회에 교회에 재단에 다 기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니까 그냥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다 했습니까? 죽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애교의 양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6월절 양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에요 누구 얘기나 반전이 일어난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전의 역사의 대상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잡족 나왔어요 우리가 볼 때 개체반 그 사람도 구원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여러분 가족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겠습니다 때가 되면 역사예요 씨를 뿌리고 낙심하지 말라겠어요 때가 되면 역사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겠어요 때가 되면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반전 내 신앙의 반전 여러분의 삶의 반전 우리나라도 좀 반전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